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의 한상욱입니다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휴림 로봇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명확하게 딱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구요 어저께는 제가 의미있는 가격 구간도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의미있는 저항대 구간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고가 2600원 도전을 해주고 나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어 이러한 분석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분석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저희는 그 누구한테도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어 그 누구도 강요를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허브긴제TV 카카오도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 오늘의 주도주화 뉴스를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구요 무료 추천 종목도 원하시면 받아보시면 되고 시황 정보도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정보를 무료로 다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부턴 누르신 다음에 허브긴제TV 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휴림 로봇 포인트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24만주 매도 기법에서 10만주 정도 매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된 같은 경우에는 3,100억이 더 좋고 전일 대비 거래량 140% 정도가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자면 오늘 저한테 보고 한번 터치를 해주고 내려와 줬어요 이거 끝날까요 제가 딱 자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안 끝났어요 정말요 지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 휴림 로봇을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박스 상단을 도전을 해주고 한번 점을 찍어주는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어떠한 설계를 하고 도안을 그릴 때 일정 가격을 체크하고 일정 가격의 목표치를 만들어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가격대가 앞으로 매매할 때 이 심리적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차트는 그리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그리는 사람은 어떤 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가는 차트가 모든 걸 다 선반영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거래량을 제외하고 거래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소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공격증단이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고 매집한 물량이 많으면 누구나 차트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신기하지만 가능해요 돈이 많고 물량이 많으면 누구나 이 차트를 그린다라는 이 캔디웰의 형태와 흐름은 누구나 다 그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큰 금액으로 트리딩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대신 이제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슈림 로봇의 전형적인 패턴과 흐름을 보자면 의미 있는 가격을 제가 깨트린 흐름을 제가 보고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죠? 골파기라고 말씀드렸죠? 골파기라는 뜻의 더 이런 고급적인 용어는 뭘까요? 트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트릭이 나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모든 행동에는 일련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릭이 왜 나와줬죠? 왜긴요? 개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왜 그러면 개인 물량을 받아 냈죠? 왜 주포들은 그 개인 물량을 받아낸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주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몸집이 커지는 거죠 몸을 부풀린 거예요 트릭을 주고 의미 있는 가격을 깨트리고 트릭을 주고 매집을 해서 몸을 부풀린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그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유의미한 그런 고점의 그런 저항대 부근을 본인들이 이번에 터치를 하면서 물량을 어떻게 했죠? 판 거예요 근데 제가 물량을 팔았는데 불구하고 왜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흐름으로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냐라는 말씀에는 저는 절대 노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휴림 로봇 같은 기업은요 이게 어정쩡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줘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휴림 로봇은 유통 주기수가 엄청 많습니다 시가총액도 생각보다 크고요 주기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지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유통 주식수가 없어야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유통 주식수가 없다라는 뜻은요 돈 없는 주포들이 이렇게 물량 매집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짭 소용주들 중에서 그렇게 얼마나 올라간 주포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역사상에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최근 들어서 양지사 하나 있었죠 그런 계잡주들이랑 비교할 필요 전혀 없고요 진짜 짠이 많은 이들은요 유통 주식수 많고 거래대금 빵빵하고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매집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휴림 로봇은 전형적인 그런 기업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타의 물량을 팔아넘겼으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성 밖에 없어요 옆으로 횡보 그런 거 없어요 휴림 로봇의 횡보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둘 중 하나예요 얘는 왜냐하면 벌써 주봉 기준으로 단기 고점 5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정도 상승을 했으면 사실 물량을 살짝 팔아먹기도 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살짝 필요한데요 오늘 종가도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종가 미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 2425원과 2100원을 말씀드릴게요 2100원 원자리와 2425원은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은봉 종가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봉으로 마감을 하는 종가에 한 번씩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5천만원 사려고 하시면요 그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쪼개셔가지고 은봉이 나와줄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비중 챙기신 다음에 고점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줄 때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욕심부리면 그 욕심부리는 항상 그 개인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종목의 문제도 아니고요 종목의 영상을 찍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은 나의 문제라는 점은 꼭 명심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1퍼 2퍼 3퍼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1퍼 2퍼 3퍼의 수익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 치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1%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뒤에는 100억이 될걸요 아니면 10년 뒤에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만큼 복리라는 구조를 겪어보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수익률을 무시하고 작은 수익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제TV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셔서 혜택들 다 받아 보시고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덧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제TV라고 치시면 제 채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뉴스 그리고 시황정보 체험 무료 종목까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